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번째 나눔시간 아, 저번에 잔디 저희가 나눔 방송을 했었잖아요 오늘은 두번째 나눔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효도리라는 제품인데 이 라디오를 저희가 사실 조금 안 하려고 했었어요 우리가 쓰기에는 조금 활용도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앞집 어머니나 옆에 계신 몇몇 어머니들한테 저희가 맛있는 것도 좀 해드리고 병원 관리 좀 태워다 드리기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앞집 어머니네 집에 뭐 좀 드릴 게 있어서 놀러 갔다가 제가 나중에 방송에서는 언급하려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앞을 보고 보세요 처음에는 백내장 때문인가? 라고 해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하고 약을 먹어도 호전이 없어서 다른 쪽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고 있어서 저희가 안부차 먹을 것 좀 드리려고 갔는데 어머님이 이게 앞을 못 보니까 TV도 못 보고요 휴대폰도 못 써요 휴대폰도 스마트폰이거든요 못 써요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침 또 이거를 받게 됐어요 이게 기가 막힌 후회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 업체 대표님께서 5개를 총 보내주셨어요 대신 조건이 저희가 하나는 꼭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4개를 저희가 나눔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 장모님 하나 드렸고 앞집 어머니 하나 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당신님들한테는 오늘 2개 정도 나눔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어떠세요? 엄청 작죠? 저희도 좀 받아보고 놀랐어요 작아요 그래서 여기 언제 좋냐면 등산 가실 때 낚시 가실 때 그 다음에 시골에서 밭일 하실 때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처럼 집에서 혼자 계신데 TV 좀 보기도 좀 눈도 안 좋으시고 여러분들 이제 라디오 틀어 놓을 때 큰 거 말고 이렇게 조그만한 걸로 틀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휴대폰 5핀으로 충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게 아 작가다님 저것도 갖다 주세요 네 자 원래는 인터넷에는 이 제품만 이렇게 판매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걸 세트로 같이 드립니다 이 안에서 뭐냐면 지금 최근에 유행하는 트로트 가요나 아니면 예전에 명곡들 그 백곡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출시 정품입니다 정품 이거 저작권에 위배되는 그런 거 아니고 정품이니까 이렇게 같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저작권때문에 음악을 많이 들려드리지는 못해요 아시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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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잠깐 들려줄게요 잠깐만 엄청 크죠 엄청 커요 소리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볼륨 조여도 다 되고요 그리고 좋은 게 어 그러면 이거 산에 갈 때 나는 이웃한데 민폐 갈 거 같은데 막 그런 분들 배낭에다 매들어 놓고 소리 크게 트시는 분들 민폐 갈 거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이어폰 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노래 백곡이 순차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라디오도 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여기 레코드 기능도 있습니다 음성 레코드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료 나눔을 두 분께 진행할 건데 저희 앞집 어머님처럼 라디오가 꼭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이제 밭일 할 때 옛날 어머님들은 휴대폰으로 노래 듣고 이런 거 잘 못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밭일 할 때 이런 거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최신 트로트 가입까지 이것도 이제 정품은 돈 주고 살려면 만 몇천원 정도 2만원 가까이 하거든요 이런 거 비싸니까 이렇게 세트로 저희가 나눠 드릴 거예요 아무튼 한 번에 잔디 나눔 진행했던 것처럼 네이버 폼으로 해서 저희 영상 밑에 하단에 설명란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고정 댓글에도 좀 달아주세요 그쪽에다가 저희가 고정을 해 놓을 거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청하신 분들은 댓글을 꼭 달아주셔야 돼요 저희도 어쨌든 무료 나눔이지만 업체 관계자분들께서는 본인들께 홍보되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꼭 그렇게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품 설명은 저희가 용도만 하고 어머니 일단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저희 장모님 하나 드렸고 앞집 어머니 전달해서 그렇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어디 갔다 오셨어? 저희한테 사 가지 않으냐고요 아 계란 어 나갔다 오셨구나 어머니 어머니 괜찮네요 곶감 좀 갖고 왔어 아이고 왜 안 먹겠다 나갔다 좀 어 고랭이 잡으려고 곶감 갖고 왔어 곶감 가져오고 고랭이 잡으려고 고랭이 잡으려고 곶감하고 어머니 이거 저희 라디오 왜 어머니 그때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라디오 그래서 그거 우리 어머니 드리려고 갖고 왔어 아버지 이거 보시면 여기 전원 온오프예요 위에가 온오프 온오프 휴대폰 충전하는 거로 충전하면 돼요 휴대폰 충전하는 거로 충전하면 돼요 대신 오빈이에요 옛날 거 기존 아버지 휴대폰 충전하는 데 보면 USB 꽂는 거 이거 있죠 맞아요 앞에 거기다 꽂으면 돼요 네 거기다 꽂고 이거 여기다 꽂으면 돼요 그렇게 충전하시면 되고 이게 뭐게 이게 뭐야 라디오 그리고 이제 산책하시면서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노래도 들을 수 있고 완전 작지 아 이게 그거야 색상 어때 이쁘네 여기에 이제 최신 트로트 가요 있잖아요 어머니 요즘 최신 트로트 가요 트로트 가요 배꼬기 들어있어요 볼륨 밑에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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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배꼬기나 넣었다고 네 이거 이제 요거를 요 위에 거 누르면 다음 곡 요거 누르면 다음 곡 3번 노래 아 두 번째 네 요거 누르면 돼요 아 네 oke 아 네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